안녕하세요 코마드파크 킬하우스필드에서 현실일명규모의 CQB 게임으로 돌아온 로코입니다 이날은 에이패스토르 슈퍼파워 피스톨형 유탄발사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반적인 비비샤워 유탄, 꼬리마이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저는 이날 일반적인 비비샤워와 스펀지공을 장전하여 발사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비비샤워 유탄은 사실상 샷건이라 사거리가 그리 길지 않으니 저는 최대한 적에게 근접으로부터 싸울 장소를 찾았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빨리 달려가 적에게 접근합니다 다음 라운드도 빨리 달려가 적에게 접근합니다 let's 도망간다 마지막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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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질투 터뜨려! 터뜨려! 심장아! 뭐까? 뭐까? 여기 도어체크죠? 여기서 보기만 해! 도어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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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도 근접전으로 싸우기 위해 달려갑니다. 도어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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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도어체크! 흡어우! 한명 잡고 탱거追わ gradually 숨습니다. 마주iation과 6미 conflicts 도어체크 탱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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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